감티 맥도날드 가서 감티만 시켜서 먹는 분들도 있고 또 애들 간식으로 에어프라이어에 냉동감자 튀겨가지고 간단하게 내주면 애들도 좋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자 뭐 프링글스나 뭐 포카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자튀김이거든요 뚜껑 닫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꺼내서 요만큼만 해서 요렇게 이런 수많은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튀김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위험성인지 그리고 그 에어프라이어가 10개 제품 중에 4개에서 뭐 발암물질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감자튀김에서 나왔다는 건지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왔다는 건지 요런 감자튀김과 발암물질에 관련된 여러가지 궁금한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터체크 딱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대가스 싹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감자튀김 자체에 대한 발암성 두번째는 감자튀김 안에 들어있다는 그 발암물질 아크릴 아마이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고요 세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에어프라이어가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 안에 감자튀김이 문제가 있다는 건지 그런 사실 파악이 돼서 또 요런 순서로 오늘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첫번째 감자튀김에 대한 바람성 자 2015년에 무시무시한 기사가 떴어요 이게 감자튀김 매일 먹으면 암발생이 500배 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감자튀김 안에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를 매일 60mg씩 먹으면 암발생률이 500배 높아진다 대만의 우쿠니 교수님이 요런 논문을 쓰셨는데 자 이게 뒤에 설명이 됐지만 60mg 먹으면 500배 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이게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평균 함량이 감자튀김 1kg당 0.2mg 정도 들어 있어요 지금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감자튀김을 매일 263kg씩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맥도날드 감튀기준으로 하면 2300봉지입니다 제가 감자튀김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 논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실제 먹는 용량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문을 보시면 2003년 이탈리아에서 7000명의 이탈리아인과 스위스인을 대상으로 보니까 자 감자튀김 최고 섭취량과 최저 섭취량 두 군을 비교해 보니까 감자튀김을 먹으면 암발생률이 0.8에서 1.1배 자 이거는 아무 차이 없다는 거죠 감자튀김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탈리아인이 남부유럽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건강하게 요리가 될 수가 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북부유럽에서는 조금 기름이나 줄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만으로 감자튀김이 안전하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다고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감자튀김 안에서 바람과 관련된 중요 물질은 결국 아크릴아마이드 입니다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뭐 애기들 유아식에도 들어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어느 정도 바람성을 띄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식용유와 그 다음에 조리음 시간에 요거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아크릴아마이드가 튀김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바람물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튀김과 조리음에 생길 수 있는 바람물질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데 유독 요 아크릴아마이드만 한가지 물질입니다 요것만 단일 물질이고 나머지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는 바람물질 2A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A라는 것은 바람물질 의심이라는 겁니다 동물 실험은 암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람 실험은 애매하다든지 별로 논문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2A가 되겠고 그래서 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어떤 물질이냐 이제 이렇게 녹말이 많은 음식을 주로 튀겼을 때 그 녹말 안에 있는 환원당 단순당이죠 요런 단순당이랑 그 다음에 아미노산 중에 아스파라겐 요 두개가 12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마열 반응으로 생성되는게 아크릴아마이드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스파라겐 아미노산이고 환원당은 당이니까 탄수화물 단백질이고 지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튀김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튀김에 아크릴아마이드를 넣어놨냐 이게 감자튀김에서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감자에 이제 당이랑 아스파라겐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튀김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나머지 과자나 뭐 시리얼 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탄 빵이라든지 뭐 커피에도 좀 나오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담배에도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요런데 들어있는 물질이고 이게 2a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일괄적으로 키로당 1mm 이하로 우리나라 식약체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21년부터 이제 0.3 0.8 이런식으로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분류가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발암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건 아니고 의심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신경독성 같은것 좀 증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확실히 암을 떠나서 너무 많이 먹는건 좋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감자튀김 많이 먹으면 우울증이 생긴다 이런 논문도 있더라구요 우울증도 아크릴아마이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있느냐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감자튀김에 많이 들어있고 감자칩도 사실은 뭐 이게 감자튀김의 일종이죠 요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커피에 이정도 들어있고 대신에 이제 커피는 원두에 이만큼 들어있는거지 우리가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 굉장히 양이 줍니다 물이 많아지니까 애기들 분유에도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뭐 이게 양이 적더라도 애기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끔찍하죠 담배는 이제 한 개비를 기준으로 하면 요정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건데 돼지 감자차에 정말 엄청난 용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거구요 그래서 커피가 1kg당 지금 요정도니까 담배랑 비교를 하면 딱 커피 한 잔이 정확하게 담배 한 개비만큼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 나 커피 하루에 3잔을 마시는데 그러면 담배 3개비 핀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건 아니고 담배 70가지 발암물질 중에 아크릴아마이드만 커피 한 잔 아크릴아마이드가 담배 1개비 정도 된다는 거에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자 그러면 정작 가장 중요한 감자튀김에는 담배 몇 개비에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느냐 딱 그 맥도날드 중간사이즈 감티 한 봉지가 정확하게 담배 1간만큼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제가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티는 확실히 심각하죠 이거는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크릴아마이드를 어디서 주로 섭취하느냐 자 세계적으로 이제 요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거 3개 합쳐서 느낌을 보면 커피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 감티가 한 40% 정도 뭐 빵이나 시리얼 비스켓 같은게 뭐 한 20% 정도 뭐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대략 26마이크로 정도 먹고 있습니다 요 26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평균적으로 26 정도 먹는데 70마이크로 이상 먹는 사람 그러니까 세계 아크릴아마이드 상위 2%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먹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암 발생 위험이 1.006배에서 1.05배 그냥 쉽게 얘기하면 0.6%에서 5% 암이 는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투웨이로 시정이 돼 있고 최근에 가장 대규모 연구를 메타분석을 해봐도 이 논문이 하나의 논문이 아니고 지금 아크릴아마이드가 암에 미치는 논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본 거야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뭐 그 다음에 자궁암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암에 대해서 쫘아악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자자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논문들에서 얻은 정보를 비춰봤을 때는 아크릴아마이드 랑 암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요 논문에서 딱 요런 워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암 연구센터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암을 유발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양질 연구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저런 수많은 연구를 여러분들께 안내하고 설명해 드렸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크릴아마이드 안전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확실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정말 일군 바람물질이라고 할 정도의 물질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저게 이제 안 좋은 물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저감 노력이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섭취한 양이 2010년에 어떤 한 논문에서는 하루에 4.3 마이크로 먹고 있다 뭐 2016년에 또 식약처 조사로는 뭐 5.2 마이크로 정도 먹고 있다 그래서 세계 평균의 한 4%에서 55% 수준 정도 밖에 안 먹는다 요렇게 식약처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식약처가 뭐 감자튀김, 커피, 시리얼 이런 거를 얼마나 나온지를 조사를 하면서 이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대로 이제 여러 식품업체들을 감시를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이 자 농심에 우리 수미치 마시죠 이게 뭐 우리가 튀김 온도는 180도 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변색이 되고 아크릴라마이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진공에서 연속식 저온진공공법이라고 요런 걸 개발해서 진공에서 튀기면 튀겨지는 온도가 120도까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두번 튀기고 하니까 변색도 해결되고 뭐 아크릴라마이드 상당히 줄였다 이제 요런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노력들로 이제 2006년에 감자튀김 1kg에 1350마이크로 나오던 게 2016년 10년만에 1kg당 380마이크로로 70% 줄었다 자 지금 이제 아크릴라마이드 우리가 70% 적게 먹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불안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크릴라마이드 섭취량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자 아까 그 식품 그 안에 함량은 점점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 섭취하는 거 더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감자튀김이랑 커피를 그걸 이겨낼 만큼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는 것도 뭐 전세계 평균을 치면 뭐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 같긴 하지만 조금 늘고 있는 게 걱정이 나고 감자튀김 커피 섭취량을 줄여야 되겠죠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규제를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이후 규제 수준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왔고 우리나라가 아크릴라마이드 섭취량이 적은 걸 감안하면 굉장히 빠르게 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아크릴라마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에어프라이어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요거에 사실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 얘기가 나온 게 2019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한 실험 때문이거든요 이게 뭐 최대졸 시간 최소 재료량 그러니까 엄청 가혹한 조건에서 튀기면 발암물질이 뭐 이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권장조리법대로 하니까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개 제품 중에 4개는 500을 초과했다 자 분명히 키로당 1000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500은 이제 유럽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너무 엄격하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닌가 물론 한국소비자원이 뭐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겠지만 이거를 너무 뭐랄까 좀 불안하게 전달하는 느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뒤에 결론을 설명드리겠지만 감자튀김에서 아크릴라마에 나오는 거는 양을 적게 가져갈수록 그리고 오래 튀길수록 아크릴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용량으로 최대한 많이 튀겨보니까 발암물질이 이만큼 나오더라 이 얘기거든요 심지어 그 조건으로 튀긴 감자튀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감자튀김을 요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이게 맛도 맛있고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가혹한 조건으로 튀기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감자튀김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거 딱 봐도 발암물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먹을 수도 없는 조건으로 튀겨야지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니까 이게 지금 소비자들한테 올바른 실험이라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자튀김 오래 튀기고 적은 용량으로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발암물질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지 에어프라이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에어프라이어랑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감자를 튀겼더니 발암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전달하면 안되고 에어프라이어로 튀겨도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죠 그러니까 감자튀김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데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에어프라이어로 해도 역시 감자튀김이니까 발암물질이 나오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후속기사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억울한 에어프라이어 감자가 잘못했네 자 감자를 기름에 튀기든 에어프라이어에 튀기든 오븐에 튀기든 감자는 튀김 다 나옵니다 아크릴라마이드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자체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는 방식 등이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기사에 보면 육류는 조리해도 아크릴라마이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아까 아크릴라마이드가 당이 타면서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육류에는 당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릴라마이드 안 생기죠 당연히 원리상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뭐고? 감자튀김은 발암물질이 생기고 고기 탄 거는 오히려 안전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아크릴라마이드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크릴라마이드가 이 중에서 제일 뭐랄까 좀 덜 위험한 앱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고기 탈 때 벤조피렌, 포르말데이드, 아크롤레인, 이종고리아민 뭐 종류별로 다 나오고요 뭐 트렌치바 이런 거 당연히 고기 타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감자튀김 탈 때 나오는 아크릴라마이드보다 고기 탈 때 나오는 벤조피레이나 이종고리아민이 훨씬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감자튀김, 아크릴라마이드, 에어프라이어 다 알아봤고 이거를 바탕으로 안전한 발암물질 안 나오는 감자튀김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감자튀김을 포함한 전체 음식에서 아크릴라마이드 저감법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대전제 무조건 여러분들 발암물질 주려면 어떤 요리든 온도 낮게 시간 짧게입니다 요게 항상 대전제고 그리고 주로 탄 부분에 아크릴라마이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탄 부분은 제거하시고요 자 식약처에서 2010년에 나온 유해물질 청소 아크릴라마이드 편 56쪽을 보시면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하도록 합니다 딱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감자튀김이나 빵이나 시리얼의 탄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대전제 조건을 가지고 감자튀김을 튀겨보겠습니다 그 조건이 자 특히 에어프라이 기준으로 온도는 190도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 댓글에서 뭐 이 온도로 하면 감자튀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 온도에서 감자튀김이 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되지 않는다는 거 요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감자튀김을 할 때 한번에 양을 많이 가져가면 또 아크릴라마이드 생성량이 줍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가 감자튀김 특히 에어프라이어로 할 때 대전제 조건이 되겠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요거에 특별히 감자는 또 아크릴라마이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첫 번째 감자를 보관할 때 우리가 절대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감자 보관하실 때 막 싹 날까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예 감자튀김은 또 우리가 냉동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도 아니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에어프라이어로 감자튀김 많이 해서 먹는데 이게 굉장히 아크릴라마이드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녹말 형태로 있다가 차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환원당으로 변해요 단순당 형태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당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감자도 절대 냉장고나 더더욱 냉동실은 보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8도 이상입니다 8도 이하가 아닙니다 8도 이상에서 서늘한 음지에 보관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냉동감자는 더더욱 안 좋고요 이게 싹이 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소량을 사서 요런 데 보관했다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 요리를 할 때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60도 증류수에 45분간 담그면 아크릴라마이드가 85%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전처리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60도 뜨거운 물을 45분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감자튀김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런 방법이 있거든요 요게 감자를 깍둑썰게 해가지고 물, 식초 1대1 혼합물에다가 15분만 담궈놔도 아크릴라마이드가 굉장히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정도 노력은 우리가 암에 안 걸리기 위한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물에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여기에 뭐 올리브오일이나 여러가지 식용유 발라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넣고 요렇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리하시면 거의 뭐 아크릴라마이드 없이 감자튀김 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 나 냉장고에 감자 넣어놨는데 이거 다 버려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넣어놨던 감자라 할지라도 요거를 실온에 그러니까 15에서 18도 되는 온도에 3주간 보관하면 아크릴라마이드 생성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냉장고에 들어있는 감자도 실온에 보관해도 충분히 다 살릴 수 있다는 거 자 감자튀김 포함해서 일반식품 아크릴라마이드 저감하는 법 설명 드렸고 감자튀김 제외한 나머지 음식들에서 아크릴라마이드 줄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 드릴게요 자 커피도 아크릴라마이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피 원두고 이게 라이트로스팅 약배전이고 이게 다크로스팅 강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릴라마이드가 약배전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배전으로 먹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특이한게 아크릴라마이드는 약배전에 많고 1군 바라마이드 벤조피렌은 또 강배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크릴라마이드 피하려고 강배전을 먹다보면 훨씬 더 독한 1군 바라마이드 벤조피렌을 많이 섭취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일로도 못 가고 절로도 못 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여러 영상들에서 이계우 교수님이 커피에 관한 연구를 설명하시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니까 참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이 교수님께서 딱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아크릴라마이드가 전혀 안 나오는 커피를 볶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먹어 보고 싶어서 노력해봤는데 아직까지 이게 상품화돼서 뭐 팔고 이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릴라마이드 없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시냐면 다른 아크릴라마이드가 많은 식품들 빵, 과자, 시리얼, 감자튀김, 감자칩 요런 거를 유독 많이 먹는 분들은 커피를 적게 먹어라 요렇게 솔루션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들에서 뭐 튀김주를 많이 먹거나 아크릴라마이드 섭취가 높다면 커피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아크릴라마이드가 없는 커피를 우리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 전까지는 커피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대로 돼지 감자차에서 엄청난 용량의 아크릴라마이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당뇨 환자 많기 때문에 드시는 분이 계실 건데 딱 요대로 드시면 돼요 자 80도 물 100cc에 티백을 넣고 1,2분이 지나면 이제 티백을 여러 번 흔들고 나서 꺼내고 마시면 딱 요대로 하면 아크릴라마이드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식약처 보도자료에 돼지 감자차를 딱 요렇게 먹으면 100분의 1로 아크릴라마이드 줄일 수 있다 하고요 자 고기에는 아크릴라마이드 없겠지만 후추가 또 아크릴라마이드 생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크를 후추를 뿌리고 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지 마시고 자 스테이크 요리 다 돼서 나오면 마지막에 후추를 위에 갈아서 뿌리면 아크릴라마이드 또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방법이 나머지 아크릴라마이드를 또 크게 줄일 수 있는 저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감자튀김 그 안에 들어있는 또 아크릴라마이드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여러가지 바람에 대한 공포에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쭉 자세히 전부 다 알아봤고 오늘도 세 줄리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